건축하는 주양교회가 아마 흡사 가난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기공식을 함께 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과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행사로서의 기공식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걸어가는 기공식을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가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쁨과 설레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참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일인데 이제 현실이 될 그 첫 걸음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가난을 바라볼 때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보이고 큰 관문과 같은 여리고성이 보여지고 그 가난을 바라볼 때 왠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실제로 건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이 과정과 함께 이 여우수와 설을 같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가난은요 꿈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치루어야 되는 삶의 삭시 가득한 곳이 가난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파라가이스가 아니라 이미 자리 잡고 우리의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다양한 가난의 부족들이 있는 곳이 가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여우수와서 1장을 통해서 여우수와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과 같이 우리 역시 건축의 실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정돈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 정돈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만을 들여다본다라고 얘기하면 정돈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가난한 땅에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했었거든요 이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곳에 세워주십니다 인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성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시작하여 더 큰 모습을 꿈꾸는 시작점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로 시작돼서 시간과 함께 생육번성 충만하길 원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을 꿈꾸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두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의 압재에 눌려있는 것이 불쌍하고 그들의 삶을 자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례애국을 행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단순하게 노예에서 벗어나 이것만으로도 난 다이루어사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노예에서 자유자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거룩한 행군을 통해 가난에 이르고 가난을 정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꿈을 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과 같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과 같이 작게 시작했지만 더 크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한 개인이 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빌리포스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덴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도 선명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가 생육번성 충만하기보단 에덴이 깨졌으면 좋겠고 쫓겨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이 초라해지길 원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건 결코 사단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건 정말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애국의 노예인 그들을 찾아오셨고 출애국을 시키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앞에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길 원하지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게 작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힘을 가지고 더 생육번성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바라볼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에덴이 에덴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상세기 1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상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에덴이 생육번성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걸 통해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젖줄이 에덴 사면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강과 함께 번성하게 되는데 성경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라고 말하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각 사면으로 뻗어나가는 에덴에서 발원되어진 강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꿈꾸는 하나님의 꿈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생육번성 충만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의 젖줄이 돼요 에덴에서 흘러가는 내 강줄기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사면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양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힘있고 강성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힘을 통해 세상을 온전히 섬겨가는 구원의 횃불이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룩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위에서 삶이 번성하고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을 받고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이룬 좋은 교회인 주양교회가 세상의 젖줄이 되는 복음의 젖줄이요 섬김의 젖줄이요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거룩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긴 광야의 시간을 거쳐 지금 가난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게 하시려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 정복하게 하시려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요한엘서 5장 4절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아멜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하나님은 승리의 거룩한 꿈을 꾸고 어찌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거고 걸음마다 채우셨던 만나음의 추락이를 통해서 그들의 육적인 건강들을 이끌어 가시며 지금 가난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으로 그들을 그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들을 통해서 가난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미 모든 필요와 모든 작전할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시고 이미 승리의 꿈을 꾸시고 그들을 그곳에 세우시는 거라고요 누가 보면 12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난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하루 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이렇게 입히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지 하나님은 들풀을 채우시고 입히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싸움이 결코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고요 전 건축의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정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들풀을 입히시듯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고 또 그 이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 이미 다 하셨기에 우리를 가난에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길 준비를 하시고 그곳에 세워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꿈대로 가난을 정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를 알고 있어요 그들도 가난을 바라보는 그 땅에 섰었거든요 지금은 출애굽 2세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1세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호수와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꿈을 꾸고 승리의 준비를 다 완비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는 2세대가 그곳에 섰을 때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1세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때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1세대를 초청하셨고 지금 여호수와 함께 2세대도 가난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세대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왜 1세대 때는 실패하였을까? 전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며 왜 염려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의 꿈을요 강제로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을 충분히 생육번성 충만의 장소요 정복 다스님의 장소로 강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꿈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생들은 그곳을 아무 의지 없이 끌려다니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강제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화답함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1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2세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어찌 보면 그렇게 설득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골롯에서 말씀을 바라보는데 이 말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더라고요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라 아멘 성경은 두 가지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는 사람들을 하나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부류의 사람은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첫 번째 사람을 묘사하며 또 머리를 붙든 자들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라라고 말하는 온전한 머리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또 하나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표현이 어렵지만요 성경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자명합니다 머리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 골로세서 2장 6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릿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라고 이름하는 이게 골로세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성도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든든히 붙잡고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공급하는 온 힘을 몸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와 연결되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상황을 헛되이 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이 주래국 1세대와 2세대 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머리를 붙잡은 자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힘을 누리는 자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잘 알죠 주래국 1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쫙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같은 시간 40일 동안 같은 땅을 두루 탐지하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보고를 회중들 앞에 하죠 이제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민숙이 13장 30절은 갈렙과 여우수와의 보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우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열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요 31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네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멘 열 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곳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거대한 안악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린 결코 이길 수 없다 그곳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두 명의 정탐꾼은 능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린 절대로 그거 이길 수 없다 우린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절망과 포기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첫째는 같은 약속을 가지고 같은 것을 둘러보아도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10대 2라고 나뉠 만큼 더 압도적으로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어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많은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판단으로 더 헛되이 과장된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열 명의 정탐꾼에 속할 만큼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에게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저두는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하며 능이 올라가자 취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중에 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로서 가난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결국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 안에 그들을 헛되이 과장하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고 느끼는 건 그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담아둔 헛되이 과장된 그 생각이 가득 담겨져 있기에 그들은 결코 가난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요단강이든 여리고든 아이든 남부의 지역이든 북부의 지역이든 다 너에게 주마 그 약속은 실제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머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로잡았을 때 약속은 가졌지만 발을 내밀어 가난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걸음을 돌려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사그러들 때까지 광야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출애국 2세대에게도 이것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비극은 다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비극일지인데 1세대가 그렇게 걸음을 돌려 광야로 들어갔듯 2세대 역시 똑같은 걸음으로 광야로 간다면 슬프겠죠 그런데 2세대가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바꿔내는 개혁의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들을 그들끼리 떠들게 하지 않고 여우수와서 1장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거룩한 설득의 작업이 여우수와서 1장에 이렇게 표사되어집니다 여우수와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여우수와까지도 1세대 사람들과 40년 광야를 헤매고 났더니 이제 출애국 2세대와 함께 가난을 바라보는 그 땅에 서 있을 때 여우수와의 마음 자체도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진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느샌가 여우수와에게도 가난을 바라볼 때 기쁘고 설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움과 두려움이 그 안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자칫 잘못하면 2세대 역시도 광야로 다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의 일장을 통해서 계속 누구의 삶에 개입하시냐면 여우수와의 삶에 개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입하며 뭐라 확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거듭 하나님의 설득으로 일장 내내 쏟아 부으며 누구의 마음을 바꿔가고 있는가? 여우수와의 마음을 바꿔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10대 2에요 그냥 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우리 중앙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연 성전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 기뻐요 나 설레요 나 너무 행복해요 그 한 걸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내게 영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여우수와 갈래 밖에 없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안에 은근한 부담과 은근한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먼저 보거든요 육의 마음으로 헛되이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건 여우수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아마 시작한다고 해놓고 우리 역시도 광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허망한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하신다?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우수와의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저 무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요단의 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여리고의 성을 뱅글뱅글 기도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하신다?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가난한 땅을 바라보는 그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머리를 붙듬으로 말미암아 머리에게서 주어지는 온 힘을 우리의 육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설득해 오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들어다 찍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걸음이 죽음의 걸음이 아니라 기쁨의 걸음이오 정복자의 걸음이다 그리스에게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건 축제와 같은 간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되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장 내내 하나님의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의 말씀에 나를 자꾸 노출하는 거고 주님과의 그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시간이 여호수와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도 통장을 만듭시다 우리 땅이 165평인데 이 165평 위에 지어질 기가 막힌 5층짜리 하나님의 건물을 꿈꿉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의 작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평 한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자꾸 설득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기도의 기공식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저축통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결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무엇 할 거예요? 점점점점점 변해가는 여러분을 느끼게 될 거라니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연결되어진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온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공급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거예요 부담과 두려움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우리 10편 138편 3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거든요 그 힘이 언제 인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건축하면서 아유 헌금을 작정을 해야죠 작정을 뭔가를 나눠주고 뭐 쓰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좀 주고 아유 그래야 건축이 되는 거지 아유 자꾸 축제라고 얘기하고 그냥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아 그럼 우짤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 힘이 없어요 명분이 안 돼요 목사가 말하는 걸로 어떻게 여러분이 명분 삼아 은신할 거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힘이 공급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약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위해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그 기도의 시간에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재물의 준비를 이미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우리 건축위원들은 느끼고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근데 기도할 때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라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결국은 가장 위대한 원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칸 한 칸을 기도로 채워나갈 때 이게 실제로 건축의 한 벽돌 벽돌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의 정복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물질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막 몰아닥치는 것 같은 만나와 외출하기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희한하네 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자꾸 내 삶에 부어지지? 희한하네 그럴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니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지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끝내신 준비를 기도가 열려있는 자들에게 통로 삼아 부어주실 거라고요 또 하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고 육신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었던 성전이 왜 필요하고 이 성전을 통해 주양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거룩한 꿈들이 여러분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을 압도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어줘요 언제부터 인간의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하는가 언제부터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입술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꿈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본 자들은 그 눈에 생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확신이 흐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건축을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네가 지금까지를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명분은 아 나 주양 꽤 오래 다녔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명분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그림을 본 자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가 마음 안에 고륵한 헌신의 명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통해 온 몸에 힘이 공급되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붙잡았더니 우리에게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비전 교회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밀려드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우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우아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노출해야 될까요? 언제까지냐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거룩은 확신이 들 때까지 여우수아가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라 왜? 사흘 안에 너희는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여러분 총사령관인 여우수아의 마음 안에 한때는 두려워서 한때는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해졌고 담대한 게 아니라 정말 염려로 가득했었다고요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가자! 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과 원균 안에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이순신 안에는 승리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자! 우리의 배가 몇 척이든 가자! 이긴다 근데 원균은요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배에 구멍을 내서 배를 가라앉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혼비백산 도망한이라고 왜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에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면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흘 내에 우린 요단 건넌다 우리 양식 준비하자 난 이 명령을 전할 때 여우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사흘 내에 간다 양식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느끼는 설레임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축 생각하면서 염려를 너무 안 해서 누군가는 염려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고 우리 어머님이 친히 저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염려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염려하지 마요 내가 염려할게요 그랬는데 염려가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든 우리의 예배를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미 가슴에 새겨주셨으니 그리고 그 힘이 넉넉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될 것을 확신시켜주시니 저는 이게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에 전염되듯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통장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박수 쳐줍시다 진짜 훌륭한 사람 같아요 아 건축은 기도로 하는 거구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구나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뚜껄레나 딸래나 여러분 재밌게 하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요단을 건너는 것도 간증으로 만들고요 여리고를 치는 것도 간증으로 만들고 아예 성을 함락하는 것도 간증으로 만들자고요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통해서 우리의 진사면에 쭉 내강이 흘러가는 세상을 살리는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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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